자 대한민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예비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2024 대수능 영어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 강의를 끝냈고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제도 수험생처럼 풀어보고 그리고 또 해설 강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통해서 나타난 정답률 그리고 선지 문항별 선택비율 자 이런 것들까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나서 2025학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수험생들이 자 이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수능시험을 치르게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자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돼요. 자 이 중요한 시간 끝까지 잘 경청해서 듣고 그리고 나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제시하는 방향성대로 그대로 잘 쫓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대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 연내의 실제 수능시험까지의 그 긴 장기적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적어도 6평 6월 평가원 전까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기말고사가 끝난 2023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도 1월 2월을 거쳐 그런데 신학기 전까지 뭘 해야 될지부터 해서 6평 전까지 고3 현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N수를 결심했다고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와 고3 수험생보다는 좀 더 여유롭으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게 학교 내신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서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것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빈칸과 순서와 삽입은 존재 자체가 킬러예요. 수험생들 almost all kill. 자 그건 이제 우리가 문항별로 정답률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1위부터 7위까지가 죄다 순서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이야 야 이거 3일 사이 구간에 해당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내가 해설강하면서도 3일 사이 구간 근본적인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 형성의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줬는데요. 사실은 예년에 비한다면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23년도 같은 경우 정답률이 8% 아 그러니까 1등급의 비율이 8%에 근접했어요. 근데 이번에 한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이제 두 배가 어려워졌던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칸과 순서와 삽입 자체도 어려웠었던 수능에 비한다면 그닥 어렵지 않았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차근차근 얘기를 해줄게.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칩시다. 뭐 없었어요. 하지만 빈칸과 순서와 삽입은 존재 자체가 킬러고 이번에도 여지 없이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수험생들을 올 머스트 올 킬 해버렸다. 자 이걸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예비 수험생 입장에 있어서 뭐를 공략을 해야 될지가 누구라도 다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실력 바탕을 형성하지 않게 되면 그냥 몇 가지 문제풀이 요령만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33번 빈칸 추론이 82% 이게 오답률이에요. 그러면 100명 가운데 18명 마치고 82명이 틀렸다는 거야. 아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어려웠었네요. 해설강이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해줬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위 빈칸 추론 바로 이어지는 거였고 이것도 역시 25%만 마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순서가 연이어 이런 정답률 나타내고 있고요. 오답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거 오답률이야? 정답률이 아니야? 그러니까 100에서 이만큼을 빼게 되면 그게 바로 정답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빈칸 추론 빈칸 추론 첫 번째 31번 문제는 빈칸 역사상 역대급으로 쉬웠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삽입 두 개가 나란히 이어지는 징계한 현상이 보이죠. 예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함의 추론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어법성 판단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여타 유형이 끼어들어가게 됐었는데 이렇게 최고 오답률형 1위부터 7위까지 3일 사이 구간에 빈칸 순서 삽입이 다 차지했던 건 거의 최초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만큼 수험생들의 영어 실력이 빈약함과 빈곤함을 넘어서 아주 허약해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킬러 문양이 안 나오는 킬러 문양이 안 나온다는 게 바꿔 말해 쉬운 수능이다라는 건 절대로 아닌데 N수생들은 기회는 찬스다 하면서 불러방처럼 뛰어들었고 고3 현역들은 이번에 수능 10대 특히 영어 절대평가잖아 한국사처럼 껌이겠네 미친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대응하다가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나 참사라고밖에 달리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불러야 될 호칭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한 거야. 문제의 난도 작년보다 쉬웠어요. 그런데 1등급 비율 절반 정도로 급감하고 전체적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영어 공부에 대한 절대적 학습량조차 이게 안 되어져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수치는. 알겠죠?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되지?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데 그리고 거듭 강조할 건데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 딱 하루만 좀 놀고 나머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물론 영어만 시작할 수는 아니죠. 하지만 영어에 대한 비중을 사실 3월 신학기가 되면 다른 거 하나로 정신 없어서 높이기 힘드니까 지금까지 소홀해왔던 만큼 보상적 차원에서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영어 선생으로서 어떤 과목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니야. 똑같은 참사가 2025학년도에 너한테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돼서 진심을 담아 하는 얘기니까 영어 공부 지금까지 소홀해왔던 만큼 플러스 알파로 이번 겨울을 불살라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유형은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 영어에 대한 근본적 실력 자체를 키우고 그 근본적 실력을 어떻게 키울지는 내가 얘기해 줄 거고 당연히 이런 유형에 대한 본질적 이해 해설관을 통해서 잡고 구문 해석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기르고 어휘력을 탄탄히 기반으로 한 다음 기출 걸작 문제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법을 숙제하고 지겨울 정도로 연습하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문제 최고컬의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 반복 훈련을 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에 무슨 논리가 있어? 라고 혹시 잘못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논리가 필요한 유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아무리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언어적인 논리가 제대로 잘 발휘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언어적인 논리는 누구라도 기를 수 있습니다. 양질의 문제 연습을 통해서 그게 안 되면 이건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는 수시 썼기 때문에 그냥 최저 등급으로 2등급만 맞추면 돼 3등급만 맞추면 돼 했다가 2등급을 맞춰야 되는 학교에 지원해 놓고 3등급으로 3등급에 맞춰야 되는 학교에 지원했다가 4등급으로 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져서 이게 수시가 좌절되는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요. 자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 야 고심했겠죠? 지금까지 이제 수능 영어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요 지문 자체의 난도가 너무 높아 그리고 어디 희한하게 앞뒤 맥락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단락 자체가 이해되기가 힘든 야 출제자는 지문을 어떻게 뽑아? 글 전체의 텍스를 읽다가 아 이 부분 가지고 출제하면 좋겠다 해서 뽑아내는데 변별력을 높이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앞뒤를 잘라내고 나면 이 단락만 가지고는 이 단락 자체가 독립성이 좀 모호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건 뭔가 우리말로 옮기더라도 잘 이해가 하기 힘든 그러나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전후 맥락까지 그 출제 대상이 되는 패러그래프 앞과 뒤까지 다 읽었으니까 야 이거 내도 되겠다라고 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지문들 더러 출제가 됐었어요 불과 2023학년도 전년도 수능까지 그런데 이제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응책을 말을 한 거죠 그래도 난 우리는 출제 기관으로서의 내 자긍심도 있고 출제자들이 독립성이 훼손되기 싫어 좋아 그러면 지문난도나 추상성은 내릴게요 하라니까 그래도 이게 대학 입시인데요 변별력은 있어야죠 안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래서 선택지 오답의 매력도를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결과는 평권의 입장에서 보면 대성공이죠 왜냐 난이도 조절에 성공했거든 사실 2023학년도 수능이 1등급의 비율이 7.83%였어요 1등급의 비율은 그 시험 자체의 난도에 대한 정확한 브라미널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예상치에요 아직 뭐 이제 채점이 다 끝나려면 최소 2주는 끝나야 되니까 아마 한 4에서 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좀 더 최근 시험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래요 자 우리 2023학년도 수능이 7.83% 1등급 비율이야 그리고 6월 모의고사가 7.62%였고 9월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수험생들이 4.3% 정도가 나왔는데 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살짝 난이도가 높거나 혹은 낮거나 그래서 나는 1등급의 비율이 한 4.5%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어떻게 난이도의 조절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절대평가 이전에 상태평가에서 1등급은 4%까지 줬었거든요 전체 수험생의 성적 분포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을 가지고 출제를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지문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었는데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예비 수험생으로서 잘 기억해드려야 될 게 예비 수험생 입장에서 오직 텍스트를 똑바로 해석하는 거에 집중 해석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면 답이 금방 잘 나올 것이다 그거는 매력적인 오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오답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면 뭔 말이냐 정답은 하나고 나머지 4개가 오답인데 그 4개 오답 중에서 한 2, 3개가 본문에 사용된 정답에 대한 근거와 비추어봤을 때 아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게 하나만 있어도 3번일까 5번일까 고민하다가 3번을 찍으면 5번이 답이고 5번을 찍으면 3번이 답이 되는 이런 게 막 2, 3개씩 있게 되면 지문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답을 내는 과정이 쓸리게 된다니까 이거는 내가 수능이 도입된 그때도 난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난 1988년부터 영광을 했습니다 1994년도 수능부터 계속 얘기해갖고 메가스터디에서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2001년도 수능 때부터 지금까지 23년간을 오롯이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왔었던 거야 독해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고 정확하게 정답 하나를 골라내고 답안지에 마킹까지 실수 없이 해야 미션 컴플릿이다 라고 나는 일관되게 얘기해 왔어요 그걸 이제 와서 사람들이 또 호들갑을 떨면 웃긴 거죠 나는 24년간 일관되게 얘기해 온 건데 어쨌든 이 정도 난도 성공했고요 이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했을 땐 자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오답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한테 훈련시켜 줄 기출 문제들을 제대로 잘 분석해서 해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출이 아닌 새로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고퀼로 잘 만들어진 선지가 잘 구성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드릴을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건 양치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질높은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꼭 기억해 줍니다 훌륭한 출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체감 난도가 좀 높았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 그럼 전반적 난도가 높아졌느냐? 아니에요 2023학년도보다 그러니까 영어 텍스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절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있다? 체감 난도가 높아서 2024학년도 수험생들의 평균적인 그러한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그치? 그건 뭐 때문이냐? 수험생들의 실력의 점진적 하향세라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뻔하죠? 일단 금년 수험생들이 수험생이 되기까지 중딩 때 고딩 올라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했을 때 고1에 비해서 고1 정도까지는 영어는 절대평가래 한국사랑 같대 한국사를 폄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또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뭐 90점만 남으면 1등급이래 내신 기준으로 해서 뭐 난 늘 90점만 넘어왔으니까 수능도 별 준비 안 해도 이랬던 거 받겠네?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고 또 야 거기다가 뭐 EBS 뭐 한 70%인 지문이 똑같대 듣기 스크립트나 그러다 그게 없어지죠 근데 소재 연계만 하고 직접 연계는 안 한대 지금 똑같은 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절대평가잖아 하면서 그냥 뭐 일단 뭐 내신이나 하자 뭐 끝까지 사실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애시랑 초부터 정시로 갈 거야 하지 않는 한 수능 수시를 끝까지 손 놓고 있지 않죠 빨리 끝내면 좋으니까 최선금만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역시 또 지금 내신이 중요한 거니까 내신을 우선시하고 수능은 그냥 어쩌다 모의고사 보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거쳐오면서 모의고사를 또 예년보다 정상적인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을 때보다 많이 안 볼 수도 있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코로나 시국을 거쳐오면서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실력의 하향세가 나타나면서 영어도 예외는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025학년대 이후엔 달라져야 되겠죠 정상을 우리는 모두 되찾았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공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건 뭐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지나간 거니까 자 2023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12월 중순 이후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겨울을 제대로 영어 공부에 있어서 보내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난도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의 실력 자체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것을 체감 난도상으로 어렵게 느끼는 이러한 넌센스적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딴 애들은 다 제대로 정상을 찾았는데 너만 혼자 헤매다가 너만 혼자 개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알겠죠 자 EBS 소재 연기율이 조금 상승했대 이건 내가 얘기하지만 전혀 무의미합니다 EBS 문제를 풀어보고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해서 그와 비슷한 소재거리가 나오는 것이 지문이 똑같지가 않은데 소재가 비슷해 그것이 실제 수능을 보는데 그 비슷한 소재의 글감을 읽어본 것에 대한 회상성이 이 지금 내가 현재 수능을 시험을 치르는데 도움이 될까? 그냥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냥 EBS 교재는 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EBS 교재를 집필할 때 정말 훌륭한 우리 현직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출제를 한 양질의 문제니까 시간이 되면 풀어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강의를 들어볼 가치도 분명히 있고요 뭐 훌륭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실 테니까 난 안 들어봤지만 자 근데 꼭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EBS 소재 연기율 갖고 어쩌저쩌 하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무의미한 담론일 뿐이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수능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뭐 더 유형별로 자세한 거는 이미 해설강의를 하면서 다 얘기했던 바니까 중언 보완하지 않을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수능 영어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설강의를 지금 듣지 않고 총평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해설강의부터 들으세요 나는 2021학년도 수능 해설강의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해오면서 나는 이 무료 해설강의에 가장 물론 모든 강의를 최선을 다하지만 훨씬 더 최선을 다하고 성의껏 합니다 왜? 무료니까 알겠지? 이것만을 가지고서도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내년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래 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가 해설강의를 올리는 거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야 이것부터 똑바로 들으면서 나는 항상 해설강의 할 때 수능의 본질을 다룹니다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잘 하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중요해요 해설강의를 듣고 이건 총평을 듣고 있다면 아주 좋아요 그러나 해설강의를 듣지 않은 채 김균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 이 정도로 잠시 들렀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됩니다 해설강의 똑바로 잘 들으세요 일단 영어 해석에 대한 체계가 전혀 안 서 있는 이런 수험생들이 추정컨대 70에서 80%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그때마다 내신 시험범위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언젠가 무슨 문법이나 구문이라는 교재를 아주 까마득한 예전에 한번 해보고 나선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체계가 영 두서없이 돼 있는 상태일 때 뭘 해야 되느냐 노베이스야? 그러면 우선순위 빈출 구문으로 천일문 입문부터 하면 되고 기준으로 삼는 건 쉬워요 천일문 기본 교재를 서점에서 보고 아니면 내가 지금 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베가스터디에서 말이야 그 강의를 맛보기 강의 정도를 들어보고 오티부터 해서 이거 내가 해야 될 거다? 좀 쉬운데?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그치? 이거 어려운데? 그러면 입문부터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나는 그냥 지금까지 영어하게 되면 그냥 안정적으로 1등급 어쩌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2등급으로 밀린 적은 있어도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이렉트로 천일문 완성편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일문 완성까지 끝내게 되면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어떤 난도로 할지라도 소재의 추상성까지 극복해 가면서 수능이 주어지는 텍스트를 잘못 오역해서 뭔가 망가지는 일은 절대 없게 그렇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석이 똑바로 잘 돼야 되잖아 번역 말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여기 어디 갔다 저리 갔다 야 너 한번 지금 이 수능 문제 해결해 보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EBS의 공식 해설에 나오는 해석을 한번 봐봐 우리말이 더 어려울걸?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번역문을 써놓은 이 선생님들의 실력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순 그대로 쭉 읽어나가면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번역을 멋지게 해버리잖아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답니다 진짜로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영어를 어순 그대로 직독직히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왔다 갔다는 번역이 아니라 알겠어? 안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니까 막 두 줄, 세 줄, 네 줄 줄 수가 늘어나고 한 문장의 단어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래서 수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고 한다면 문장 단위의 구문 해석부터 똑바로 하세요 기본적으로 수능 출제의 기본 단위는 단락이야 단락은 문장으로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가 안 서 있으면 해석 안 돼요 그냥 통밥 독해라는 말 들어봤니 그렇게 해갖고는 언제나 오역과 오독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잘 이해를 하려면 제대로 된 구문 해석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해야 돼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알겠지? 해설관을 통해서 수능의 본질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거 된다면 선생님이 뭘 할까요? 당연히 어휘력을 길러야 되죠 이게 어휘의 난도는 낮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평가 이후 상당히 지문에 주석들이 많이 달아져지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어휘도 웬만하면 주석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는 쉬운 어휘인데 다의어로 쓰일 때 여기서는 어떤 뜻을 쓰는지 뭐 이를테면 대표적인 얘기에 금년 수능에서는 스코어였어요 스코어 스코어라는 단어가 점수라는 뜻도 있고 숫자로 20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음악 얘기할 땐 악보라는 뜻인데 여기서 악보로 이해를 하고 친절하게 뜻을 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으로 진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어려운 단어는 주석을 또 주지 않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단어 그러니까 어휘의 단어만이 또 중요한 게 아니야 금년 수능 같은 경우에서 가령 뭐 not least 하게 되면 그거를 in particular 특히 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at no point 하게 되면 이걸 never로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어휘력도 분명히 갖춰져야 돼요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읽다가 허걱 하면서 이거 뭐지? 하고 해석이 막혀 꼬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 수능이 필요한 어휘력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직독치기를 해나가는데 이게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문장의 핵심 의미를 파악하는데 자꾸 단어 몰라갖고 아니면 수거를 몰라서 이게 버벅거린 일이 버퍼링 일어난 일이 없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단계별로 세 가지 고교 기본편 수능편 그리고 수능의 빈출을 다룰 뿐이고 자 이번에 어휘끗 블랙을 새롭게 만들어냈죠 그치? 내가 이건 강의를 안 해왔어요 근데 이 어휘끗 블랙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허용이 되면 강의를 할까 하기도 하는데 일단 어휘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놨으니까 하세요 내가 어휘가 노베이스예요 난 진짜 대체 영어를 보면 검은 건 글씨오 흰 건 종이다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휘끗 기본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끗 수능 그리고 나는 기필코 1등급 아니 수능 최저 등급으로 2등급을 안전빵으로 받아야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어휘끗 블랙 정도 수준까지 어휘력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수능도 잘 알았죠? 수능의 본질을 파악한다 문장 단위에 어떻게 길고 복잡한 문장도 해석해낼 수 있는 구문 해석 능력을 갖춘다 거기에다가 부족한 어휘력을 완전히 장착한다 알겠죠? 이게 된 다음에 이제 양질의 기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해마다 특히 수능은 빠짐없이 그리고 6월과 9월 평가원도 뭐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두 개 다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충실하게 해설 강의를 해왔는데요 자 그것들을 유형별로 모아서 또 기출 중에서 모든 게 다 기출이 고컬은 아니었어요 기출을 평가원에서 2달에 출제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다 걷어내고 기출 프리미엄을 딱 금년 수능 안 그러고 기출 지문을 갖고 구문 학습하고 어휘 학습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늦어요 그리고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때 나오는 거야 이건 강의 꼭 할 겁니다 자 요게 되고 나면 이제 취약 유형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2023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최고의 화두는 뭐다?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 2024 3142에 대한 거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준비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문법이나 어법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문법이나 어법은 나중에 해도 돼 구문은 해야 돼요 해석을 위해서 문법이나 어법 그 29번 한 문항을 위해서 지금 겨울방학 때 네가 지역적인 문법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구문 공부를 하고 있을 때야 문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고3 예비라고 한다면 지금 겨울방학 때 손댈 게 아니라 너는 집중적인 해석 연습과 어휘력 향상과 그리고 기출을 다 끝내는 게 너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까지 기출 프리미엄 세듀에서 내가 만들어낸 교제를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기출을 제대로 잘 해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기출과도 무관하고 EBS 교제에도 무관한 세듀와 김균의 모든 연구 능력과 노하우가 총 집결된 2024, 3142 이걸 해결해야죠 이거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강의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강의를 업데이트할 계획은 없어요 그냥 기존 강의를 잘 활용하면 되고 아니면 책만 사서 혼자 풀어봐야 돼요 여기까지가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 등급에 관계없이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금년 수험생들과 같은 대참사를 재연해서 내가 희생량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6월 평가원 목에서 전까지 끝나야 될 과제입니다 알겠죠? 실력에 관계없이 현재 등급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한 얘기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학년도 이후 수능을 대비해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시작해야 돼요 선생님 저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요 기말고사 끝나고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방향성을 잡아서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올바른 방향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학습을 해서 내년 수능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하는 목표 등급을 쟁취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자 2024학년도 해설 강의와 그에 따른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